선생님 올해 합격자예요. 그래 이렇게 기운을 좀 줄어와. 여러분 지금 여기 이렇게 댓글에 합격자들이 출근하면서 응원 멘트 남겨주면 되게 기분 좋지 않아요? 나만 좋아? 이런 생각이 들어. 에이 부럽다. 공부하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러면 그건 못된 신보여. 작년에 들었다는 사람이 올해부터 출근하는 걸 보면서 동기부여 받아야죠. 그 사람들도 이 많은 사람 중 하나였어. 그러니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공부하는 사람들끼리만 독서실에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합격자가 존재하긴 하는 약간 유니콘 같은 거죠. 왜냐하면 합격 전에 사람들만 다니니까요. 합격하고도 독서실에 와가지고 잘 될 거야. 끌어내야죠. 그쵸? 자 어쨌든 근데 이렇게 이제 사실은 인터넷에서 대면 면대면으로 보지 않는 합격자는 정말 응원이 되죠. 그쵸? 자 근데 왜 내가 아는 사람이 붙으면 마음이 아플까요? 이거는 당연한 인간의 심리입니다. 제가 어제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뭘 찍었냐면 질투라는 약간은 악한 동기로 공부해도 괜찮다. 질투심으로 공부해도 괜찮다. 무력감보다 질투심이 100배 낮다. 이런 얘기를 제가 올렸거든요. 여러분들이 동기가 좀 악에 가까워도 괜찮아요. 왠지 아세요? 붙고 나면 다 착해집니다. 붙고 나면 인류애가 막 샘솟아요. 다 도와주고 싶고요. 합격수기 보세요. 귀찮겠죠? 근데 그거 왜 쓰겠어요? 인류애가? 인류애가 막 샘솟아요. 그러다 이제 좀 다니면 다시 이제 민원대에 있고 그러면 약간 또 인류애가 슬슬 사라져갑니다만 어쨌든 그럼 그때 여러분의 합격수기를 다시 보세요. 자신 합격수기. 그럼 또 인류애가 살짝 충전이 되고 그래서 합격생들이 가끔 찾아와서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민원대에 계속 있으니까 인류애가 사라집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보여줘요. 나 아직도 그대의 합격수기의 명언이 기억이 난다. 이러면서 그대가 썼던 말이다. 이렇게 하면서 Et 감사합니다.